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1년 만에 재지정된 강릉시가 신규 아파트 승인을 제한하는 등 주택 공급 조절 정책을 추진합니다. 강릉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신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하고, 앞으로 주택 보급률과 미분양 추이를 보고 제한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주택도시공사 예비심사 승인을 의무화하고 경관심의 등 각종 심의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사용 승인을 받은 2만 1,294세대의 아파트가 추가 건립되면 강릉시의 주택 보급률은 134.7%로 높아집니다.